최근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은퇴설계, 금융, 부동산, 상속 등 개인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외환, 자산평가, 유동성관리 등의 자산관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사, 종합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격매사와 같은 공인자격을 갖춘 개인 및 기업의 자산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학과의 세부전공은 개인자산관리와 기업자산관리로 구분되며 전공별 교육영역은 기초, 전문, 고급, 심화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영역은 금융, 부동산, 법률, 회계, 세무 등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학과는 공인 전문 자격증의 취득을 통해 졸업 후 전문 직업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학과를 졸업하면 기업의 자산관리 담당자로 재취업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자산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한밭대학교 자산관리학과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관리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밭대학교 자산관리학과에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